진짜 미안해요. 화장실 한번만 갔다올게요. 화장실 나오시고요. 화장실 한번 갔다올게요. 비비기 저 울라 라이브에요 혹시? 울라 라이브에요. 아 안녕하세요. 가까이 오르지 마세요. 심장 더 잘. 박살났나요? 제가 오석이 형한테 맨날 혼나서 그렇지. 제가 더러운 아이가 아니라니까요. 선생님 이렇게 제가 한번 밀려보려고요. 목소리 없어졌죠? 아까 거의 이상한 거 했었는데. 아직도 있었구나? 아 이런. 미안해요. 목소리. 아 그럼 이때까지 남은 목소리라고. 남자친구가 오빠를 싫어해요. 오빠 없이 못살아요. 남친 없이 살아도. 그러지 마세요. 남자친구가 저 때리러 오겠다. 지민씨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 영상. 남준이 형만을 들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드리지 마. 아니 이게 한 8시간.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. 책에다 거기 쓰면서. 비행기 공부. 이러고 안 되면 어떡해. 비행기 공부 초반. 줘요. 동물이 너무adows 다 소요. 딸기노. 현중하게. 거짓말. 쿄. 고기. 정말로. 우리 가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